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언어 교환 시간 금요일, 언어 교환 101일차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금요일, 내일. 우리 언어 교환은 저희 세 사람이 영어와 중국어로 1분 동안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앱 스토어에서 팟빵에 다운받아 팟캐스트 오디오로도 들어보세요. 언어 교환, 영어, 중국어 구독하셔서 함께 공부해요. 반갑습니다. 저는 언어를 아주 사랑하는 최 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101일, 101일차 공부 시간이지만 매년 5월 19일은 발명의 날입니다. 발명의 날. 발명 하나는 작명 시일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는 커피믹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건지 몰랐어요. 동서식품. 동서식품, 와, 짱입니다. 동서식품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세계 최초 커피믹스 최고. 커피믹스 최고. 커피믹스 최고. 네. 그래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 삶을 윤택하게 해줬잖아요. 진짜로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뿐 아니라 우리 두 분 쌤들도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너무 사랑하잖아요, 커피를. 그래서 다음에는 커피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란색. 네. 모카골드 최고죠. 모카골드. 동서. 최고죠. 맛있어요. 특히 캠핑 같은 거 가면. 네. 캠핑 가서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그. 마시면. 그냥 종이컵에 먹는 그 한 잔이. 맛있어요. 그 감성은 원두커피 감성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그 커피 자체가. 맞아요. 그 맛이. 그 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새벽에. 따뜻하게 한 잔 딱 먹을 때. 네. 달달하니. 이게 딱 마시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꼭 캠핑 아니더라도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처음에 아침에 딱 마시는. 혼자. 혼자 믹스커피 줘요. 혼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거 먹으면 이상하게 맛있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있습니다. 오후에 또 당 떨어질 때. 한 잔 먹으면 쫙 올라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요거를 기획해가지고. 저희 이제 커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커피 사랑에 대해서. 커피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자고 들면. 단독 끝도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셀프토크 이제 마지막 문장들 배워볼 건데요. 저희 선생님도 인사를 안 했으니 인사를 한번 하고. 오늘도 바로 가시죠. 바로 갈까요?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냥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인사는 어쩌다 한 번씩 하시죠. 혹시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쯤에. 지금 128명인데 이미 나을 것 같아. 그리고 한 우리의 조회수가 128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딱 그 정도 수니까. 누군가가 누구지 궁금할 때쯤 한 번씩 하면.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공부 시간을 차라리 더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에게 감사하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땡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무엇무엇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땡큐만큼이나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I'm grateful 이라는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so를 기본적으로 넣어서 I'm so grateful 이라는 표현을 외워두시면 뒤에 이제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 수상수감에서 많이 들리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to 하면은 대상. 누구누구 대상. 그 다음에 for 붙이면 이유. 어떤 어떤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보통은 누구누구에게 감사드립니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I'm so grateful to. 그 다음에 사람 바꿔서 말씀하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I'm so grateful to everyone. 그럼 모두죠. 모두에게. 그렇죠. I'm so grateful to 엄쌤 and 최소장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엄쌤께서 되게 잘 풀어주셨어요. 두 분 선생님과 구독자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면 I'm so grateful to. 두 분 선생님. The teachers. 모두 구태어 안 썼어요. The teachers and our subscribers. Our subscribers. That's right.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thank you for. thank you for. 대상이 아니고 어떤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encouragement.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뒤에 m-e-n-t, month를 빼면 encourage가 남죠. 이게 격려하다. 라는 동사예요. 거기다가 m-e-n-t 를 붙이면 명사가 돼요. 격려. 이렇게.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encouragement. that's right.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사람한테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싶을 때는 I'm so grateful to blah blah.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려면 thank you for blah blah blah. 이렇게 붙인다라고 갈라두시면 기억하기 좋으시겠죠. 네. 그 다음에 끈기를 갖고 노력하자. 끈기. 영어로. 불굴의 의지. 이거 지난번에 우리 김필 할 때 배운 거 아니에요? perseverance. perseverance. 끈기를 갖자. 그리고 노력하자잖아요. 끈기를 갖자. let's 시작하겠죠. let's. have. 갖자. 갖자. 끈기를. let's have perseverance. 그렇죠? let's have. persev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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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perseverance. let's have perseverance. and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blah blah. make an effort. effort 가 노력하다 인데요. 노력 한 번만 하면 안 되잖아요. effort 복수로 써요. 그래서 let and keep making. keep ing 하면 계속 뭐뭐하다니까. keep making efforts. keep making efforts. 그러면 계속해서 노력하자. let's have perseverance and keep making efforts. let's have perseverance and keep making efforts. that's right. 그러면 이제 요게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자. 엄쌤께서 또 풀어주셨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살렸어요. 포기하지 말자. 네. 너무 쉽죠? don't give up. don't give up.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렇죠. never give up. never give up. and 계속 노력하자. keep trying. 그렇죠. keep trying. let's keep trying. let's keep trying. 그 다음 뒤에 이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되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니까. hard. 그렇죠. 알아졌어요. let's keep trying hard. let's keep trying hard. perfect. 그 다음에 여기 국내에서만 외국어를 공부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걸 우리는 보통 국내에서만 해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살려보면 let's show, 보여주자가 먼저죠. 뭐를. that 이하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다. we can do it. we can do it. 뭐를. 어디에서. 국내에서. 국내에서. 근데 in Korea 하면 그냥 한국에, 한국에서지만 within 하면 이렇게 둘러싸이는 느낌이죠. within Korea. within Korea. 근데 심지어 한국에서만 해도 이건 뭐예요. even within Korea. even within Korea. right. let's show that we can do it even within Korea. let's show that we can do it even within Korea. 그렇죠. only inside의 의미예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모두에게 감사하다. 끈기를 갖고 노력하자. 국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것만 딱 정리해서 드릴게요. 네. let's have perseverance and keep making efforts. let's show that we can do it even within Korea.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I'm so grateful to everyone.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encouragement. 오케이. 좋아요. 맞나? 아니요. 그 다음에 끈기를 갖고 노력하자. 아, 이거 아니었구나. 그죠? 괄호로 풀은 거는 제가 다 뺐어요. let's have perseverance and keep making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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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show that we can do it even within Korea. let's show that we can do it even within Korea. 이렇게 끊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네. let's show that we can do it even within Korea. that's right.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럼 중국어로는 어떻게 배워볼까요? 네. 중국어로는 일단은 다 쪼겠습니다. 원래谢谢라고 해야 되는데 감사해서 간谢라고 해받고 하세요. 간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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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량웨이 러시. 량웨이 러시. 량량. 량량. 량웨이 러시. 그 다음에 간谢. 간谢. 粉스먼. 오늘은粉스로 갈게요. 팔로우들. 그 다음에 또 간谢. 간谢. 따자더 주추를 따자더 주추를 이 주추라고 하는 게 약간 perseverance 있죠? 네. 맞죠? Perseverance.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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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거는 지지지. support, support, support. 한글로 써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support, support가 주추를 지지. 응원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 꾸리. 꾸리. 꾸리가 격려예요. 쭈꾸리. 격려네. 꾸리. 아, 꾸리. 아, 꾸리. 아, 꾸리. 아, 꾸리. 아, 꾸리. 아, 꾸리. 주추를 위, 꾸리. 여기 간서를 그냥 그냥 시시해, 간서를 다 똑같아요. 그리고 흔히 시상소감, 댓글, 일반적으로 방송 끝날 때 네. 많이 씁니다. 아, 아.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맨날에는 아, 씻시해 거위, 씻시해 다자 해도 되고 네. 씻시해 쇼 칸. 쇼 칸. 쇼 칸이 쇼가 봤다고 칸이 보단데 쇼 칸이 시청하다 해요. 네. 아. 씻시해 쇼 칸. 씻시해 쇼 칸. 간단하게. 응. 자, 이거 간단한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꾸리질부터. 그 다음에 3성 4성. 支持는 일성이성, 꾸리는 삼성 4성. 안추린 다시 하는 말씀 polls. 인ury, 꾸리. 아. 아. 지금 안 fired. 그냥 이렇게 이걸 빨리 안 해도 돼요. 여기 지지와 격려에서 왜 위를 쓰는 거예요? 위는 엔드예요. 엔드. 흐어 안 돼요? 흐어하고 똑같아요. 그럼 바꿔 써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흐어하고 껀 있죠. 껀. 워껀니 할 때 껀도 같고요. 다 같은 뜻인데 여기 위는 일단은 서면으로 쓸 때 좀 더 고급스럽게. 그다음에 끈기를 갖고 노력하자. 그렇죠. 부야오 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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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G 사성 Q-I 사성. 그래서 부야오 팡치. 부야오 팡치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거 부야오 팡치. 쯔슈누리. 중국인들에게도 글자수 맞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부야오 팡치. 쯔슈누리. 쯔슈누리. 카톡 대화명 같은 거 말기 좋죠. 아 그래요? 쯔슈누리. 뭐 이런 거 그걸로 만들어 드릴까요? 그 폰 앞에 잠금하면? 예쁜 폰. 중국어가. 괜찮다. 예쁜 폰 들어갈 거 알만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할 수 있다. 워능 증명. 나는 증명할 수 있다. 또는 할 거야. 그러면 워야오 증명이라고 하면 되고요. 워야오 증명. 쯔하오 잘 배울 수 있다. 와이 유. 쯔하오 외부거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배우셨죠? 네. 잘 배우셨습니다. 걸을 때나 운동할 때 잠깐의 틈에 연습 꼭 해보세요. 팟빵에서는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유튜브에서는 땡스로 후원하기 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리 설정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이 저희가 방송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분 선생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좋은 워크웨일러. 아. See you next week. Bye bye. Have a nice weekend. Have a nice weekend. 주말입니다.